공병호 TV의 공병호 이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단호한 발언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현재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에 관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한 국가의 권력 견제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동훈의 발언입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응징의 대상이 되고 있고 보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보복의 이유는 바로 그가 조국을 수사했던 수사의 지휘부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수사를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가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집권 세력이 다루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증언한 셈입니다. 다시 한동훈 검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세력의 속성을 아주 잘 담아낸 주장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끈덕질을 만들어서 그를 구속하거나 기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정치적 하달 수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을 감옥으로 집어넣거나 퇴소한 감옥으로 집어넣기 직전까지는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기획수사의 궁극적인 타겟인 관역인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님께 호소 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 나중에 되돌아 봤을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 가운데 현재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법부가 헌재와 대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모든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기관이나 인물들이 통제와 간섭과 개입에 시달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은 집권 세력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그동안 주시해온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검사장은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맺습니다. 그래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 그의 주장의 전편에는 지금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기계와 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한 빵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존재는 옳은 것에 대한 집념과 옳은 것에 대한 열망과 옳은 것에 대한 건설적인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은 향후 전개 방향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밤 9시 무렵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입장문의 전편에 흐르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입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했고 피의자 일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 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력자 발부 취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뽑은 칼을 무엇인가를 베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전개하는 것은 진실과의 전쟁이나 사실과의 전쟁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그들이 벌리는 것은 권력투쟁과 같습니다. 대리전쟁인 겁니다. 반드시 한동훈을 잡아 넣은 다음에 윤석열 총장까지 굴비역듯이 엮어 넣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진실과 사실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정도의 압도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바로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최강욱 황희석 김남국 등 여권 인사들이 줄기차게 강력하게 주장해온 검은유착 의혹 사건이라는 것이 허위고 거짓이고 정치공작이고 정치업무고 정치작전인 것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의 정의를 세워야 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경력을 위해서 지극히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라는 직근을 남용했다. 이런 진중근 교수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방송을 했지만 오랫동안 방송에 등장하지 않던 이번 사건의 중요한 대상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하필 수사심의회가 열리는 그날 아침에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까지 이번 사건의 개입에 의심이 든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호도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대단히 불순한 의도와 의지를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집은 이 정도에서 물러설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무리수를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지금으로선 가늠하기야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수사심의위원회의 근거안을 무시해버리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서울중앙지검의 형사일부 수사팀이 계속해서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벌리기라는 것은 칼이지만 그것이 양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양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무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리수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사람들의 속내에는 저 사람들이 너무한다는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갈 것으로 봅니다. 그들의 불만이 어느 순간에는 임계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임계점이 언제쯤일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